뭐 출연자 대기실도 있고 그러네요 아 축제 축제 안도 청경바다 페스티벌 출연자 대기실도 있어요 저 안이 뭐 출연한 뭐 저기 또 전남 미스 전남 여기서 또 그거 그것도 한대요 5일날 오늘은 이제 연예인도 많이 나오나봐요 오늘이 첫날이야 오늘은 첫날이고 119 기국대까지 가수들도 많이 좋았나봐요 기국대도 준비해 앞에 거 이제 기국대도 준비해 목대랑 목대랑 저 의자를 가서 저쪽 면에 와서 찍으면 되겠네 그렇지 뭐 방청석이랑 방청석이랑 많이 돼있네요 요리하고 그리고 이 5개의 뭐 공화 예 요리해요 예 정원 방람은 어딘가 그럼 모르겠어요 아 네 아 으 으 으